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항암제는 효과적이라는 논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필수적으로 항암제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곤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분이 쓰신 책이고요. 암 전문의로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가 말하는 왜 항암제가 암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사가 만든 치료 자료는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지 않으면 깜빡 속기 쉽기 때문인데요. 항암제는 효과적 치료 방법이라고 착각하도록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래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논문 조작 이런 걸 대놓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 그 결론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잘 맞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이 책의 저자가 유방암에는 항암제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해외 논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쭉 보니까 보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연락이 끊긴 환자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항암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환자들을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정리를 했는가? 취급을 했는가? 그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의암 치료 도중에 연락이 끊긴 사람을 일정 기간 후에 죽은 것으로 취급해서 통계를 내어봅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전의암 치료 도중에 연락이 끊긴 사람을 이 사람이 생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문상에는 생존으로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 연락이 끊긴 것을 죽은 것으로 취급을 해봤다는 거예요. 연락이 끊겼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죽은 것으로 치부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은 그룹군과 받지 않은 그룹군 간의 생존율, 사망률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연락이 끊기면 생존한 것으로 봤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그룹은 죽은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연락이 똑같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연락이 끊어졌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다 나와서 이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생존한 것으로 취급한 거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연락이 끊기면 이 사람은 뭔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어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데이터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것으로 취급해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결과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 생존률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항암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수명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단축시키는 일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치료받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치료를 합니다. 수술을 하든지 항암제를 투여하든지. 근데 그게 신체에 굉장히 큰 고통과 굉장히 큰 후유증, 부작용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항암 치료 과정이 수명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단축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은 나 못 산다고 그랬어. 다른 의사는 나 산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나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아무리 당신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의 생각, 이왕 치료할 거면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술도 항암제 치료도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과잉 진료, 과잉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굳이 조금 암세포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도 좋을 법한데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 치료가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술이나 무리한 치료 과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 몸에 큰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 수술 때문에 큰 후유증을 안게 되고 수명이 단출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쓰게 된 거죠. 위암, 간암, 식도암, 자궁암 이런 암들은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통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암이 있다고 하니까 제거를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암이요. 자연수멸되는 것은 애초에 암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사암이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유사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유사암이면 자연수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진짜 암이다. 진짜 이 사람이 말기 암이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살아난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치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가짜암 유사암이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고 진짜 암이면 살아난 사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리한 암 수술,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1%의 가능성만 봅니다. 나머지 99%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요. 수술에 낫는 것만 생각하지 수술하고 낫더라도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배를 쬐고 수술을 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무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몸에 큰 피로함과 큰 충격을 줬는데 이전의 몸, 정상적인 몸처럼 활발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암 수술, 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또 들은 환자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치료를 거부한, 그래서 뭔가 먹지도 마치지도 않고 편안하게 죽어간 환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환자 본인이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과를 그냥 지켜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은 점점 커졌어요. 그렇게 6에서 7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암 때문에, 암이 점점 커지면서 식도가 좁아지고 결국 먹지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자가 죽은 것은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어서 먹지 않게 된 거다. 죽을 때가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원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자연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뒤로 미루기 위해서 의류가 깊이 관여하고 무리한 수술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힘듦, 피곤함, 위험 이런 것들이 수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항암제는 효과적이라는 논문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항암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약 이렇게 생각되어서 많은 암에 걸리면 환자들이 그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번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꼭 답이 아닐 수 있다. 50년 동안 암 전문도 활동하고 4만 명 이상 암 환자를 돌본 일본 의사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분들은 그냥 표준 치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암이 이렇게 발견되면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제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약물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의사가 내 상황 앞뒤를 다 살펴보고 맥락을 살펴보고 나한테 최적의 방법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준 치료라고 해가지고 딱 어떤 수치, 어떤 수치,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야. 그걸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대학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랑 10분, 20분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차트 보고, 수치 보고 이 사람 항암제 맞아도 되네? 그럼 맞춰. 항암제 못 맞겠는데 그럼 다른 약 2에서 항암제 맞출 수 있게 만들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결국은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올바르게 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